할렐루야 주님께서 왼쪽 편마비를 지금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모님은 타교의 권사님이신데요. 15년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되고 지금 이렇게 팔을 펴서 돌리는 것이 안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도 이게 안되었는데 이제 됩니다. 뿐만 아니라 뛰는 것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뛰는 거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비를 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저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